한국 타이어가 한국 품질 만족지수 자동차용 타이어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사진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43,450 0.70K 한국 품질 만족지수 KSQEI 자동차용 타이어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 타이어는 성능과 신뢰도 안전 등의 사용 품질지수와 이미지, 인지도, 신규성 등 감성 품질지수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소비자 그룹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품질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한국 타이어는 대한민국 최초 타이어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프레스와 미국 타이어 전문지 타이어 비즈니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타이어 기업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 6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국 타이어는 현재 세계 46개 완성차 브랜드, 약 320여개 차종의 신차용 타이어 OED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 전용 타이어를 개발, 포르쇠,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최초 순수 전기차의 OED를 공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 표준협회의 주관으로 한국 표준협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KSQEI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와 품질 우수성을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해당.